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긴즈TV 한성욱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 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분들께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유의미한 반등을 보여주는 우리의 에코프로 머티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에코프로 머티도 반등을 보여주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반등을 보여주는 하루였어요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보여주는 패턴이 나와주면서 에코프로 머티도 하락 구간에서 어느정도 유의미한 17만 1000원 이상의 가격까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부분 좀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 1.82% 상승해줬고요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01% 하락 코스피 시장은 양매수 1조 2천억원 코스닥이 외국인 1,300억 기간들이 1,600억 매도였습니다 선물 시장 괜찮았고 달러 선물 매도 정도 나와주는 모습이 현재 나와줬는데 명확하게 현재 흐름만 딱 봤었을 때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에코프로 머틱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5일선 구간 위 그리고 11선 구간까지 종가 안착을 해줬고요 17만 1000원이라는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까지 회복을 딱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금 몇 거래일지 말씀드렸던 17만 1000원인데요 가격 구간 위로 올라와준 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머틱만 반등을 해준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까지 반등을 다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라는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을 지켜주려는 1년의 액션이 나와줬다고 보여지고 있고 에코프로 BM 또한 마찬가지로 20만원이라는 가격대 구간을 좀 지켜주기 위한 액션이 1년의 액션이 나와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와중에 에코프로 머틱은 이번 턴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었으나 회복을 딱 해줬고 이제는 유의미한 구간에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17만 1000원이라는 가격에 안착을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틱은 사실 이제 PBR 1시장이 왔는데 그 기준으로 따지면 PBR 27.52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대한민국 증시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장 기업군들을 필두로 성장을 해온 국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험사 보고 성장 프리미엄을 받아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험사들이 전세계 모든 보험이 이렇게 돼가지고 국가를 먹여살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국내 내수 위주로만 들어갔었던 회사들이고 우리는 수출이 메인인 국가이다 보니까 내수 위주의 기업군들은 올라가주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기업군들의 돈이 다 들어가주다 보니 성장 기업군들이 대려 고평가에 낙인이 시키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그러한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에코프로 머틱은 코스피 시장의 장발도 받아줬고 사실 냉정하게 봤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에코프로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보여주니 같이 반등을 보여주는 하루였다고 해석을 하시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는 하루였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빈지TV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도 신호 링크 있고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 에코프로 머틱 보고 왔다고만 남겨주시면 또 좋은 종목 준비를 해놨습니다 4주 연속으로 목표 수익 25% 달성을 했고요 상반기 역대 최고가 갈 수 있는 유망 기업군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